니가 귀찮아지기 시작했다 어린 양이여 이 바보같은 감염무도회를 끝낼 시간이다 엉덩교 아니 이거 왜 수확 안해줘요? 내가 수확해야 돼요 일일이? 진짜 슈퍼 똥게미네 교주가 제일 바쁜 게임 우리 나무가 아직 없죠? 하.. 나무를 어디서 캐야되지? 뭘 어디서 캐? 던전 가야지 일단 밥부터 맛있게 드시구요 종교적 영감 해금 그럼 이제 바로 돌광산? 돌광산 가자 돌광산 봅시다 아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네요 빨리 만들자 여기다가 하자 그리고 엉덩신이시여 부디 엉덩이 축복을 애들 다 잠자고 있는데 나 혼자 열심히 일하고 있네 아이고 내 신세야 이것들을 잔뜩 만들어가지고 자원이 흘러 넘치게 하자 이것들의 자원이 흘러 넘치면은 뭐 걱정할게 없잖아요 그죠? 음식만 챙기면 되겠네 오케이 모든 추종자들을 위한 침대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새 또 부서졌어? 어? 얘네 가서 일하러 가나? 어 그렇게 한 명씩 배치가 되는구나 뭐야 너 왜? 뭐 그럼 바이오 지도자님 요즘 너무 풀어진 것 같습니다 다른 이들을 고치시켜 영적인 힘을 기르고 유혹에 저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단식일로 우리에게 시험을 내려주세요 단식일? 나야 땡큐지 일단 설교부터 한번 하고 플레임티비를 볼 땐 항상 천원씩 들고 보도록 의식을 해봅시다 단식 하아아아 금식을 할지어다 아 어우 신앙심이 확 떨어지네 다 나와 야 고맙습니다 지도자씨요 당신을 믿는건 옳았어요 레벨옵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좋았다 야 너에게 축복을 내려주겠다 음 열심히 일해라 황금을 냅니다 엉덩 이제 가자 출정을 갔다와야죠 갔다오면 애들이 나무를 많이 캐놨을거야 어 드디어 이제 끝내자꾸나 내 사원에서 기다리겠노라 오거라 진정한 힘을 목도하라 헉 드디어 사천왕종 한 명이랑 싸우는 때가 왔군요 무기 배반자의 면도날 레벨 4? 피해는 났지만 빛처럼 빠르게 여러 번 공격할 수 있는 빠른 칼입니다 아 신성한 일격 레벨 4 범인에 있는 적들을 밀쳐냄과 동시에 피해를 줍니다 오오 오, 밀리는 거 되게 많이 밀리네 와 근데 데미지가 진짜 쓰레기구나 이거 약간 슈퍼하머 있는..어 얘 계속..계속 신도들을 소환하네 슈퍼하머 있는 적들한테는 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 짤 딜 넣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아 무서워 펑 아 이게 독 장판을 오래 밟으면 중독 걸리나 봐 쟤 때릴 때마다 중독 발판이 생기네 그리고 이 밀치는 저주 있잖아요 멀리 밀리는데 데미지는 그렇게 안 세거든 근데 그 이후에 기절시켜요 밀치고 빠르게 다가가서 칼로 슈슉슈슉 말해보시오 어린양이여 필연적 운명을 믿습니까 전반적인 무기 피해량의 1.2배로 증가 회복할때 회복량 두배 무기 데미지 증가 으으으으으으윽 기절시 너메 기절시 도 Eigen 제초는 미리미리 해둡시다 나중에 풀모잘라가지고 당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귀찮더라도 어? 나 한 대 맞았어? 이런 쉣! 아아아아! 아 뭐지? 갑자기 난이도가 올라간 느낌? 아닌가 내가 못하는 건가 그냥? 8호 카드. 적을 하나 죽일 때마다 10%의 확률로 소울하트를 넣습니다. 좋은데? 한 대도 안 맞고 적들을 계속 죽이면은 소울하트 완전 많아질 거 아니야. 꽃으로 채워진 바퀴수레입니다. 오오오. 장식품? 하나가 늘었군요. 저건 진짜 이쁘다. 건초더미 이딴거보다 훨씬 낫네. 상점을 가도 되는 건가? 아 일단 나무. 나무가 급해요. 야아아아! 나무 진짜 많이 줘. 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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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나무가 안 사라지길래 깜짝 놀랐네. 나무 더 없냐? 나무 더 줘요. 더 줘. 신도다. 저들은 제 가족을 데리고 레시에게 제물로 바쳐버렸습니다. 전 이제 혼자예요. 나와 함께 하자꾸나. 가자 엉덩교로. 이건 무슨 표시지? 아래쪽에? 뭐야. 적들이 열정을 두 배 더 떨어뜨립니다. 카드를 얻고 전투를 시작하는 방인가봐요. 어? 뭐지? 어이 꼬마. 내 눈, 내 고개에서 눈 떼. 고기 대신 남쪽 근방에 있는 등대나 가보지 그래. 그게 뭐냐고? 내 알려주지. 어? 갑자기 위치가 해금된다고? 술래자의 길. 자 이제 여기서 나가라고. 잠깐만요. 입이 위쪽에 있어요. 한 친구로. 어? 물고기를 얻을 수 있네? 물고기 감사해요. 말 더 못 꺼나? 새로운 식재료를 얻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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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다 오신다. 그분이 강림하신다. 응? 그대의 존재가 날 짜증나게 하는구나. 그를 섬기는 네 자신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그를 그리 믿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아, 그래. 대화를 하기엔 너무 늦었지. 너도 끝이 편하진 않으리라. 오신다. 오지마 이씨. 안탐진다. 오지마. 은orp기 한번 주실수. 예에 Dataigrade원은 배우신« 너무 fucking 현재까지 나와? 아, 않네. 언제까지 나와? 이 검의 사거리가 은근히 짧아 보이면서도 닿을 거 다 닿아요 그래서 되게 좋네요 아! 아! 이거봐 슈퍼머인 상태인 저한테는 좀 안 좋다니까 이 무기가 어디로 가야되지? 스킬좀 써야겠는데 잠시만요 삼선들의 파괴자이자 심해서 떠오른 존재 투루아의 손길 레벨 5? 어? 뭐야 한쪽은 선택을 못했어 일단 재활용하고 이건 어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였구나 저기가 보스방이고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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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할때 회복량 두배 더 좋은 상자가 나타날 확률 증가 어차피 지금 회복 못하니께 아 이게 광고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광고받았으면 참 좋겠네 이것도 광고받았으면 참 좋겠네 헌신 훔치기 어 이거 부술 수 있나? 어? 어? 우와 대박 어 이거 부술 수도 있구나 근데 다시 재생돼 헉 어 이거 너무 놀랍다 모든 것들이 다 놀라워 이 게임은 음 네 이거 정발했어요 공격에 맞은 적들에게 독피해 공격받을시 10%의 확률로 피해무시 독피해 독이 중첩이 될까요? 제가 짤딜로 막 탁탁탁탁 하면은 이제 독이 중첩돼서 엄청나게 데미지를 많이 준다거나 부수다보면 돌도 나오네 풀뿐만이 아니라 어? 어? 뭐지? 소울아트를 두개 주는 곳인가? 오오 좋은데? 이게 진짜 던전 형식이 아이작이랑 정말 많이 닮았어 중첩은 안 되는 것 같네 뭐지? 파멸의 담궁 공격을 할 때 일정 확률로 적들을 중독시킵니다 이미 중독 버프를 받고 있으니까 뭐 딱히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이게 피해가 1.6인데 속도가 2거든? 근데 이게 피해가 1.7인데 속도가 1이야 쓰레기인데? 이걸로 하자 아 재활용해야지 헉! 드디어 모든 것에 불이 밝혀지고 사초농의 관문이 열려버리는데 니가 귀찮아지기 시작했다 어린 양이여 이 바보같은 가면 무도에 끝낼 시간이다 어? 헐 어? 어? Gla16 야아 뭐야? 어이 아니 생각보다 너무 개쩌는데요? 하하rando 너무 멋있는데? 내가 생각했던것보다 어? 우와아 아 근데 맵이 엄청 넓어서 막 싸우기 그렇게 어렵다거나 그러진 않네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고 이게 보통 난이도라 그런가? 아야 어? 어? 어허? 슛! 아야! 죽어! 그렇지 도전 과자를 달성함 악을 보지 말지어다 오오옹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 사천왕의 심장이야 2단의 심장 맥동 하는 심장을 획득했습니다 붉은 왕관이 이 심장을 삼켜 새로운 힘을 해금할 수 있습니다 사원의 재단을 방문해 붉은 왕관의 진정한 힘을 해방을 시키세요 우아아아 연출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게임이네요. 그죠? 레쉬를 죽여 얻은 전리품입니다. 장식품 이 건물은 한 번만 지을 수 있습니다. 어째서지? 그리고 재료가 처음 보는 것들이 있어. 금괴야? 그리고 저건 철괴야? 스킨도 얻었고 끝 쓰러트린 이교도 아 이거 보스한테 한 대도 안 맞았으면은 이거 재료 확 늘어나는데 엥? 저단 지도자 파괴 보너스 새 물품에 플러스 20 어어 보너스를 받긴 받네? 헉! 이번판에 무려 거의 100원 가까이 벌었어요. 계속 레쉬는 마치 파도 앞에 모래알처럼 니 앞에 쓰러졌구나. 아 되게 쓰잘데기 없는 말 하려고 자꾸 저를 부르세요. 신님 이끌 짐승이 없는 잔 양치가 아니다. 어? 너네 왜 여기 와서 그러고 있어? 오우 깜짝아 심장을 보여주니까 애들이 좋아하네. 주교를 목표로 한 당신의 성공적인 성전으로 감명받았습니다. 이 당찬 발걸음을 보아라. 내가 바로 교주다! 얼마나 채웠나 볼까? 이오옿! 달구나! 크아 좋아 좋아. 야 이거 하나 더 만들자. 잠깐만 애들 침대가 모자라구나. 애들 다 길거리에서 자네. 아이고 다 부서졌구나. 이거를 만들지 말고 그러면은 이제 한 번에 되나? 한 번에 되나? 한 번에 되나? 가나요! 가나! 초콜릿! 텐트. 주거지로 가자. 주거지! 이건 뭐야? 기본 장식품. 단순한 장식품 목록으로 기지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습니다. 지금은 딱히 필요 없는 거고. 주거지를... 나무 다섯 개와 돌 세 개. 이 자리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네? 어? 잠깐만 지금 애들 신앙심이 많이 부족한가? 일단 만들면 알아서 잘들 자겠지. 씨 악놈들아 바닥에서 자지만 말고 여기에서 같이 어? 작업을 해주면 좋잖아! 도와줘! 어 도와준다. 저 뒤에서 담소 나누는 꼬라지 보소? 이게 기존 침대를 철거하지 않고 그 위에 바로 다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프로스트 펑크도 이런 시스템을 사용했었죠? 좋은 기능이거든. 없으면은 또 막 철거하고 막 새로 짓고 이런 거 엄청 귀찮잖아. 쟤 일 안 하고 지금 내 옆에서 계속 퀘스트 있다고 찡을찡을 대고 있는 거야? 너 뒤질래 진짜? 실례합니다 지도자님. 어떤 애들이 우리 교단에서 머무르고자 하는데 이들은 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합류시킬까요? 병든 추종자를 모집한다. 수락해야지 뭐. 자 새로운 친구도 영입이 되니까 아 일단 기본적으로 침낭을 깔고 그 위에 주거지를 올려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구나. 바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좀 만들어 놓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 아 또 지워야 돼. 아이고 시슈 이건 금방 만드네. 이제 돈이 없어서 못 만들어요? 야 여러 명이서 달려들어서 하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네. 헌금을 거둘 때가 됐다고? 아이고 이것도 다 캐야 되고 할 게 너무 많다. 이런 거 일 다 안 하고 가면은 하루가 낭비되는 거잖아. 그러고 보니까 나 출장 갔다 온 사이에 설교도 한번 할 때가 됐네? 얘들아 우리 교단에 돈이 부족하다. 어서 후원을 하거라. 흡혈 무기 흡혈 무기는 죽은 적들의 생명력을 이용이 착용자의 체력을 일정 확률로 회복시켜줍니다. 성전 3개에 새로운 저주가 나타납니다. 의인의 열정 이거 한번 찍어볼까? 궁금한데? 근데 흡혈 무기가 더 매력적이긴 하다. 직관적이고 왕 흡혈 무기 왕관 새로운 교리 어느 걸 할까요? 노동에 대한 걸 할까? 노동과 사랑을 함께 하라는 말을 해줍니다. 일을 좀 빨리 하게끔 모든 교단원들이 충실함 특성을 얻습니다. 헌신을 15% 더 빠르게 생성. 모든 교단원들이 부지런함 특성을 얻습니다. 일하는 속도가 15% 증가? 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아닌가? 헌신이 더 중요하긴 한데 아니 난 지금 자원이 부족하니까 자원으로 가자. 새의 교리를 선포하노라 부지런해져라 교단원들에게 새로운 특성을 부여할 교리를 선포했습니다. 이 특성은 교단의 모든 인원들에게 적용되며 추종자들의 신앙이 일어나는 사건에 따라 어떻게 변화될지를 결정합니다. 신앙이 일어나는 사건? 영광 쿨다운 중 어? 어? 아 2단의 심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네? 처음 성전에서 사망할 경우 추종자 한 명을 번제에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추종자 한 명을 희생시켜서 내가 부활하는 거야? 하루에 한 번 음식을 먹어 소울하트를 획득합니다. 성전에 집중하여 즉시 기지로 돌아옵니다. 텔레포트 매 성전이 시작될 때마다 병든 심장을 하나 얻습니다? 병든 심장이 뭐야? 병든 심장이 뭔지 모르겠어. 이거 해보자! 병든 심장이 뭔지 궁금하다. 아 소울하트에요? 왕관 능력 해금 병든 심장 하나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아닌데? 소울하트랑 다르게 생겼는데? 병든 심장은 당신이 피해를 입을 때마다 방안의 모든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아아아아 그거랑 비슷하네요. 바인딩 오브 아이저의 검은 하트 어? 얘네 상태가 좀.. 음 레벨업 했구나 너네 그래 어서 오거라 하아아아아아 자 오늘도 축복의 날이에요. 너희들에게 축복을 선사해 주겠노라 얘도 레벨업 했네 이게 좀 귀찮긴 한데 이게 좀 귀찮긴 한데 적절한 게임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로 해야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넌 뭐니? 어서오렴 토르그레움 특성이 쓰레기네 질병에 걸렸을 때 신앙을 10일 씁니다. 레벨 상승이 15% 쉬워집니다. 헌신을 15% 더 느리게 생성합니다. 여기 개쓰레기인데요? 너 희생 1봐 이따가 보자 가서 나무나 캐세요 뭐야? 아니 밀려있었어? 브레트랩브레 이름이 왜 이따구지? 노동속도와 헌신 생성속도가 10% 감소합니다. 질병에 걸릴 때 10 신앙을 얻습니다. 미친놈인가? 이상해 모르겠어 얘 일단 너도 어서오고 또 있어? 또 있어? 질병 걸렸네? 할당 뭐 자 가서 자 침대에서 휴식 침대 모자란데 이러면? 유물론 더 나은 거주지를 건설하면 신앙을 얻습니다. 노동속도와 헌신 생성속도가 10% 감소합니다. 아 왜 다 있다구야 왜 다 나태하지? 나 닮아서 그런가? 일단 어서오고 아 아 해내실 줄 알았어요 호옷 뭐야 야 음식 오래나둠 썩네? 아 이게 적당히 만들어야 되는구나 오야 미쳤다 게임 음식을 여기다 오래나둠 썩어요 오오! 자 다들 열일하시고요 난 가볼게 바로 아랫동네로 가봅시다 술래자의 길 당찬걸음걸이 와 여기 벨이 있다 해금된 추종자 형태 오 다크우드는 다 열렸네요? 쩐다 돌도 있다 여기 나무는 벌목이 안되냐고? 될 것 같은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여기 있는 자원 모조리 다 캐가주겠어 다했나? 으악! 누가 감히 시선을 미친 집에 들어오는가! 미안해, 분. 등대가 계속해서 어두워지고 있어서 말이지. 그리고 함산들도 계속해서 바위에 침몰하고 있어서. 배가 못 들어온다는 말은 신성한 길을 걸을 새로운 순례자들이 더 못 들어온단 말이야. 우리 신호답게 서양이 계셨더라면 머리에 짜졌을 텐데! 어느 날 밤에 보도가를 걸으러 나가신 후에 보이지 않아서 말이지. 그분 깨가지 말라고 애원했지. 우리 보도가 어둠 속에 이빨에 대해 알고 있었기에. 하지만 그분께서는 듣지 않으셨어. 이제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 등대가 다시 한번 빛을 비추기까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우리 앞에 빛을 인도하여 시옵소서 빛이여. 우리 앞에 빛을 연료 추가. 나무를 열다섯 개나 먹어? 자원이 남아 돌 때 해야 되겠는데요. 무리해서 넣지 말고. 저기에 빛을 비추면 뭐 뭐가 일어나나 봐. 이런, 바도에 휩쓸려운 것 좀 보게. 내가 널 위해 물고기를 닦아줄 거라고 생각했나. 난 네 그 정신머리 없는 사제들이 아니야.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라. 어떻게? 닥시. 허, 여기도 미니게임이 있구나. 흠, 오우. 흠, 아주 쓸모없지는 않군. 잘 들어라. 어쩌면 서로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여기서 값진 보물을 좀 잡았거든. 그러니까 나 같은 허브... 음... 그러니까 나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만한 거 말이야. 하지만 널 보니 비싼 걸 좋아하는 거 같더군. 내가 몇 년 동안 잡으려고 했던 놈들이 몇 있어. 저것들을 잡아준다면 이 보물은 네 거야. 개 한 마리, 랍스터 한 마리, 문어 한 마리, 오징어 한 마리를 잡아줘. 받아, 물고기가 아닌 두 친구 사이에 주는 믿음의 표시야. 타로카드 해금. 적들을 주길 수 확률에 따라 생선을 떨어뜨립니다. 옷? 낚시. 낚시. 이거는 스타듀 밸리의 낚시 시스템을 채용해왔군요. 이 큰 거. 별거 없는데? 참치? 어휴, 어려워. 어휴, 어려워. 다, 다 낚으면 되는 건가? 어, 이건 뭐지? 오, 스킨. 물고기 스킨이군. 보거 이제 4마리 남았다 어? 아 밤이 된거구나 아 깜짝 놀랐네 개다 어둠 속을 들여다보기? 에? 홀로 다니는 어린 양이라 조심해 밤에는 온갖 것들이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내게선 두려움의 냄새가 나지 않는군 흥미로운걸 아 알겠다 붉은 왕관을 쓰고 있구나 그럼 넌 교단의 지도자겠군 나도 한때는 너와 같았지 그 이야긴 나중에 해주지 오마양아 거래를 하는건 어떻니? 두려워하지 말려 너에게 영원토록 나를 섬기라곤 하지 않을테니까 난 배고프단다 굶주려있지 아사할 것 같아 커다란 생선을 들고 와 그러면 내가 대가로 무언가를 줄게 받아들이겠어? 싫타가 있네 그래도 캐스트는 받으면 좋겠지 참치 똑똑한 녀석이로구나 이걸 받고 눈을 돌리렴 미안하지만 내가 뻗는 모습은 좀 점잖지 않거든 여기서 다시 날 볼 수는 없을거야 하지만 언젠가 밤이 되면 우리의 길이 겹치겠지 이게 뭐지? 몰라 업그레이드할때 필요한 뭐 뭔가 파편이겠지 이 달 표시 이 초록색 달 표시를 찾아서 저 늑대를 계속 찾아야되네요 근데 이거 사천왕 다 죽이면 결국엔 엔딩이잖아 나 이거 영원히 하고싶은데 어떡하지? 뭐야 이 뻣뻣뻣 소리 세상에 그거 개인가? 꽤나 힘들었겠구만 보물은 여기에 있어 어? 두번째 파편 바로? 오징어, 문어, 랍스터 이런 것들은 어디서 찾아? 근데 여기서 할건 다 했고 아, 또 그 사이에 뭐 무너졌나보다 엉덩교 종교적 영감 수집 아, 하나를 써야되는구나 이제 출장 보내죠? 지금 놀고있는 애들 좀 많은 것 같은데? 아니면 번제 조각상 수종자들이 재물을 바칠 수 있게 해주는 조각상입니다 이거 해보자 재물을 바친다는게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 이동식 예배서 하루종일 기도하 헌신을 바치지 않을 신자들을 위한 장소입니다 일단 이거 흡수하고 어우 이거 흡수하는데도 한참 걸리네 어? 여기 무슨 표시가 있는데? 지금 표시 뜬거 맞지? 아, 새로운 거에 대한 표식이 저렇게 뜨는구나 신앙 번제 조각상 어우 돈이 없네 쓰읍 돈을 빨리 모아야겠다 돈이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네 아, 새XX가 아, 새가 뽑아먹었어 시도자님 정말 웃겼습니다 다시 한번 하지요 피노 추종자도 분명 재밌는 걸 알아줄 겁니다 똥 한 사발을 먹게하라 꺼져 이제 그만해라 한번 했으면 됐지 뭐야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난 그대의 거짓말을 꿰뚫어보고 있어 그대는 사기꾼이며 다른 이들에게 이를 알리겠어 추종자 하나가 당신과 대립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이는 교단의 신앙이 너무 낮을 경우 발생합니다 배신자는 주변에서 빠르게 거짓을 퍼뜨립니다 다른 추종자들 또한 이 배신자를 추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재교육 시키거나 감옥에 더 교단의 사랑스러운 품으로 돌려보내세요 아니면 그냥 재미로 바쳐도 됩니다 교칙을 만드는 것은 어쨌거나 당신이니까요 어떻게 하지? 생각을 읽어봅시다 어 얘 스펙도 좋은 앤데 왜 이럴까? 지금 교단의 신앙이 너무 낮아 내가 새로운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떠나야겠어 이 자식이 죽을 것 같아서 살려줬다니 설교를 한번 합시다 아 애들 표정이 안 좋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구나 근데 왜 이렇게 낮아졌지? 신앙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복종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가르칩니다 죄를 벌하는가 아니면 선행을 치하해야 하는가 살해 추종자 행동을 해금합니다 수많은 문제를 간단히 해결해주지만 특정 추종자들은 이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목격했을 경우에만 사원에서 의식을 거행해 추종자 하나의 영혼을 보다 높은 차원의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모든 추종자들은 충성심을 얻습니다 난 비윤리적인 건 싫어 추종자의 승진의식 교리를 선포하노라 보아노라 추종자 승진의식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누구를 승진시킬까요? 불만을 가진 이 친구? 어? 얘 다 얘가 지금 스펙이 제일 좋고 불꽃 간부라고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를 해주면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의상이 바뀌었어 어? 어? 이게 그런 뜻이었어? 제물로 바치는 거였다고?